은근히 야 야 내가 숨을 참고 조희가 넌 파라고 해 아니 조희가 파라고 해도 네가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아니 조희가 파라고 해도 네가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하나 둘 셋 아니 조희가 파라고 해도 되게 웃겨 이게 멈추는 게 너무 웃겨 이게 멈추는 게 너무 웃겨 와우 아 조용히 할 필요가 있어 이번엔 뭐하게 자꾸 왜 자꾸 멈춰 제비로 하는 거지 멈춘차 그러면 멈춘차 어 그래 하나 둘 셋 아 소리가 들어간 더 의미가 없잖아 또 뭐냐 시킨 저기 안 봤어 뭐 한건지 안 지켰어 어떻게 보세요 아 아